화물연대가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을 중단하고 현업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파업으로 경제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첫 소식 유성훈 기자입니다. 화물연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파업 철회를 두고 총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전체 조합원 2만 6,144명 중 3,575명이 투표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인 2,211명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습니다. 파업 16일째 되는 날 총파업을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화물연대는 각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하고 현장에 복귀합니다. 화물연대는 어제 6시간 넘는 회의 끝에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투표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화물연대는 파업 기간 동안 정부가 발동한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는 끝까지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도 이에 맞서 강경한 모습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큰 피해를 주고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고 짓밟고 원위치하는 것은 때가 늦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6일 동안 이어진 파업은 끝났지만 화물연대와 정부의 갈등과 대치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